쌀 첫 말은 받을 거야 그 밑으로는 팔지 마 그걸 들고 얼른 도망가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마 가 어서 어머니 가래둬 다 죄라 이랜 저녁 잡아 아니 저녁부터 잡아 그러기만 해보십쇼 다음엔 여기입니다 좀만 참으시고 강건히 버티자 합니다 입만 그리픈 줄 아시지 말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죽습니다 뭐하냐 이거봐 성 안 꺼지고 빨리 가 빨리 기사란 고자란 놈 저녁 잡으라니까 움직이자 움직이기만 해봐라 이 놈 내 똥댁기 지켜볼 것이래 뭐라고 생각해 아